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진짜 나 저거 읽으면 안 돼 저거 읽으면 안 돼 저거 읽으면 안 돼 저거 읽으면 오늘 방송 끝이에요. 저 방송 오래 해먹고 싶습니다. 나 몰라주는 너도 서러워 아까 어떤 애가 페북 메시지로 나한테 형 발 보여요라고 물어보더라 어? 네만 느껴차도 마치 힐이 빠지진 주 혹은 가벼운 티슈 우리도 일단은 날 참 좋아 너만 불을 김도 한나겠지만 선도 나 없는 밤이 찐들 혼란스럽겠지 나 역시 욕구리 시린 주스앤돌 지루한 스캔들 내 안티밴들이 돼버린 니 주위 사랑과 볼리한 게임을 휘둘? 아유 우리 구달님! 구달님! 100개 감사합니다 가르쳐주시죠 와 지금 내가 봤을 때 구달님 여러 각지이시는 거 같거든? 자 지금 몇 등인지 봐드릴게요 구달님 아직 멀었어 안돼 안돼 와 구달님 200개? 더 길게 해보라고요? 구달님 그만해 그만하세요 아 구달님 구달 구달 구달님 구달님 아 나 나 26살인데 구달님 몇살이에요 혹시? 가르쳐주십시오 아 87토끼요? 구달님! 구달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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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구달님 감사합니다 아 팔찌 토끼 뜨셨구나 저는 9일 양띠예요 아 미치겠네 이거 진짜 거의 저분 자격 수준이 삐롱스나 거든요 지금 지금 700개 저분한테 받았는데 지금 700개 읽으면 이제 더이상 못 받게 되지 않을까 PD 잠시만요 p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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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님 감사합니다 pd 박 pd님 감사합니다 pd pd 야 솔직히 이득 쎄잖아 얘들아 야 솔직히 이득 쎄 안 쎄 아